사장님 PC방 근처에서 총소리 들리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널 요금 떼먹고 튀면 총마라 죽는다는 거지 아 여기가 내 PC방이야? 아 여기가 내 PC방이야? 아 여기 본체도 카페 닫은 열은 네 첫 번째 고객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저희 가게 처음 오픈했습니다 최적의 일인 PC방 불티니 천억원 감사합니다 오세요 오세요 저희 2집 오픈했어요 오세요 와주세요 왜 안오지? 어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화가 나셨어요 자유롭게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어요 원한다면 도시를 돌아다니며 퀘스트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잠을 잘 때 게임이 저장됩니다 예 예 도망친다 어 도망간다고? 도망가? 도망가면 하여간 죽는거야 도망가면은 이거 정당방이에요 정당방이 손님 손님 뭐예요 뭐예요 어 끝나셨어요? 어 끝나셨어요 테이크 뭐니? 잘 가세요 또 오세요 별점 좋은거 남겨주시고요 5점 남겨주시고요 5점 손님 리뷰 썼다 코트를 입고 오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코트? 춥다는 거야? 4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까? 아이고 내 뭐 돈만 있다면 어? 일로 와 이 썩을 놈자식아 일로 와 어 너 너 아니야 어 잠깐만 나 무고한 사람을 때렸어 무고한 사람을 때렸어 무고한 사람을 때렸어 어 뭐하세요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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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나가 야 왜 이러고있냐 야 뭐야 얘 이분은 그나저나 꽤 좀 오래 쓰시네요 어 꽤 오래 쓰시는데 어 일어났다 자리에서 일어나셨다 아저씨 아저씨 이 아저씨 일론 머스크 아닌가 아저씨 잠깐만요 아저씨 어디서 많이 봤는데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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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지코인의 도지코인의 아버지 일론 머스크잖아 야 얘 뭐하냐 아하 야 어딨냐 빠따 어딨냐 너무 거슬린다 빠따 어딨냐 이거 야 치워라 내 스킨 내 옷인가 아 이거는 이거 슬롯머신이야 슬롯머신 나 이거 하는 거 봤어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모양이 모양이 여덟개인가 일곱개인가 맞으면은 돈이 벌려요 에 바다이야기 같은거 나도 좀 해봐야겠다 어 뭔소리야 봐봐봐봐 이렇게 이렇게 맞으면 돈이 벌려 이렇게 근데 스핀 한번 돌리는데 10달러인데 2.5달러 벌었어 이거요? 아니 남이 하는걸 봤다 이거죠 남이 슬롯머신 돌리는걸 봤다고 바다이야기를 본게 아니라 오해입니다 오해입니다 남이 이 게임을 하는걸 봤다는 얘기에요? 내가 여기에 어 그렇지 온다 왔다 아 왔어? 야 이거 내가 120달러로 부었는데 고작 13달러 주고 꺼지라고? 사장님 여기 왜 롤 안 깔려있나요? 롤이요? 그런 메이저한 게임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힙스터한 힙스터한 가게라서요 야 잠깐만 여기 램프 있잖아요 램프 이 램프도 뭐 어디다 다는거야 이거? 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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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구나 아 이거 다는거였구나 아 세상에 여태까지 그러면은 이사람들 불없이 게임한거네요 하핰 하하하하하하하하 뭘 뭘 봐 임마 이씨 저기요 누가 쫓아와요 다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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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야 잠깐만 하하하하 저게 아마 눈앞이 깜깜해졌다 일거에요 아마도 돈도 없으면서 하긴 마치 돈도 없죠 하하하하 물..물..물담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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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한대 빨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물담배가 뭐야 근데? 게리아 게리아 게리아게 게임 이름이야 코인드락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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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어서오세요 잠시만요 저 바빠요 지금 바빠요 하하하하 나는 오줌을 싸러 집에 갈거야 근데 왜 이게 평점 3점이야 니 오줌 싸는거라 내 평점에는 무슨 상관이라고 하하하하 아아 PC방에 화장실이 없구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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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걸로 대박의 꿈을 이루어서 우리 가게를 넓힐거에요 기다려주세요 자 여러분 영업 끝났습니다 하하하하 영업 끝났습니다 여러분 전등도 끌게요 저..저 이제 사업해야 되거든요 저 이제 사업해야 되거든요 전등도 끌게요 여러분 도박이라니 사업이에요 사업 써오 languages 강도 주누 쯐 뭐-뭐-뭐야 뭐야뭐야뭐야뭐야뭐야뭐야 뭐야 뭐야 아니 여기 불이 안뽀져 어 됐다됐다 göra 이거 괜찮아? 아니 뭐 사람도 없는데 무슨 자연발화를 아냐? 가장 안정적인 사후 아이템은 이건가? 도박이 안정이 어딨냐구요? 도박인데 안정.. 안정.. 안정적인거를 찾는게 좀 그거부터 말이 안되긴 하는데 아니 근데 왜 저거 저기로 떨어져 이거 어어어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아니 여기서 이렇게 1격 간다고? 2 2 1격 간다고? 야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야 방금 이게 말이 되냐? 이건 무슨 말도 안 되는 돈이 하고 있어 아니 아니 좋았어요 우리의 사업 자금이 마련됐구나 2층 가볼까? 아 잠깐 1층 아니야 아 2층 너무 궁금했어 여기는 뭐하는거지? 어? 뭐야 경쟁사야 여기? 왜 우리 PC방으로 손님이 안오는가 했더니 요요요요요요 요새끼 때문이였구만 요새끼 너 딱 봐도? 너 딱.. 너 딱 봐놨소 내가 딱 봐놨소 아무래도 안되겠다 얘를 쓰자 이 녀석을 써야겠다 이 녀석을 써야겠다 이 녀석을 써야겠다 자 어떻게 이게 저기로 떨어지냐 아니 사실은 남들은 이게 아니라 그 아까 내가 굴리던 슬럼 머신 있잖아 그걸로 돈 무지하게 벌거든요 근데 난 안벌려 난 그걸로 성공한 적이 한번도 없어 사탕 그것도 미천이 있어야 미천이 있어야 일단 시도를 해보는데 어? 참 아니 잠깐만 나갔다오면은 원래? 이거 어떻게냐 이거? 어디가드요? 여기요 저기 보입니까?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여기 총 들고 있잖아 아주 듬직하죠? 봐봐요? 이 녀석 도둑이잖아? 근데 이거 내가 잡을까? 봐봐? 봐봐? 이제 내가 할 필요 없어 올라? 봐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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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왜 아니 보디가드 있었잖아 고용상태다 그냥 일하고있잖아 일하고있는데 왜? 왜 월급만 받아봐 왜 왜 ㅋ 너 불 당하고 싶냐? 야 너 불 당하고 싶냐 불? 어이 어이 어이구 어서오세요 왜이렇게 화가 나셨어 저희 가게가 어때서요 온도 데리콜드 11도 11도면은 뭐 괜찮네 11도면은 그 약간 파카이코 하면은 좀 괜찮네 11도 지금 밖에 나가봐라 지금 밖에 나가면 영하 4도 영하 5도요 11도가 어디요 11도 어이구 요즘에 그 사회에 돌아가는 뉴스를 보고 계신게 아니라 게임 데모네 어디 고전게임 불러고 들어가셔 어디 지금 따워맞고 계시나봐 아유 벌써 일어나시게요 아유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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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야잇 쓰레기야 하아아아 야아아아 이리 와봐 하아아아 하아아아 야아아아아아아아 이 자식아 나 입에 가게 절대 안든다 가게 절대 안될거야 지금까지 뻘짓하면서 가게에 도망만 하면서 카운터 제대로 안보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진짜 내가 두눈뜨고 본다 아아아아아아 감사합니다 9달러까지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 낙타가 돌아다녀 무슨 하하핳 하하핳 에아아앙 흐압 헉 하하핳 하하핳 아하하핳 저 낙타가 그거구나 하하핳 낙타가 이거 택배온거구나 하하핳 하하핳 히히 하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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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발 하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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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어딘가에 빈민촌이다 오토가 났나? 왜 관심이 없지? 안녕하세요 저희 가게는 흡연이 허락됩니다 하하 지발 알았어요 나 지금까지 이 게임하면서 운이 좋은적이 한번도 없었어 호우 오 오 오 아 아직 배가 고픈데? 그만하고 컴퓨터 두대 두대 맞춘 다음에 맞춘 다음에 그러고 하자 와 왔다 와 택배 왔다 와 택배 왔다 와 택배 왔다 희한한 피씨방이네요 예 예 팁 예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10원 돌려놓고 화장실 갔다올게요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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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 어 어 어허허허허 야 위심의 아이템이다 단순 자면은 근데 새로운 이벤트가 생기겠지 자면은 새로운 이벤트가 생기긴 하겠죠 확실한건 어 화장실간다 화장실도 가네 우어어 오어어어 오오 저런 이벤트가 있구나 리뷰 괜찮겠다 진짜 오 myś 똥을요 얻다 쏘고 다니시 이 미친 야 씨 똥을 여타서 하고 한 놈이 어딨냐 어 뭐야 여기 돼주네? 어! 이봐! 다른 인터넷 카페 주인들은 나를 없앨 생각이야 그들의 일을 끝내야 합니다 이 일을 하려면 1500달러가 필요한다 폭탄 가기 골랐다고? 아아아아 1500달러를 주면 저걸 해준다는 거야? 아이고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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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나 오토 할래 어 거지야! 나 폭탄 살 돈 다 준비해놨거든? 아니! 생화학 가스야? 그 박사장인지 김사장인지 뭔지 모르사장 그러게 적당히 깝칠하니까 적당히 깝칠하니까 왜 그렇게 자꾸 사람 심리를 괴롭혀? 꼴 좋다! 이제 이 상권은 다 낼 거야 일 안하냐? 가만히 있는 거야 그냥? 아니 이건 뭔가 일이 꼬였나 어어어어 어! 어! 누구야? 개멋있게 들어온다 누구야? 어씨 왜 이렇게 멋있게 들어와? 영업 안해요 영업 안해요 영업 안해요 나가주세요 여러분 저 갔다올게요 화장실 갔다올게요 대박나 있겠지? 뭐야? 뭐야? 나 돈 다섯배냈어 잠깐만요 아니 내가 보는 앞에서 뜨라고 다섯배 다섯배 야 200배! 한 번이야? 아니야 중독 아니야 이거 아니야 땄을 때 이렇게 이러면 중독이 아니에요 하아 하니!!!! 아우,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늦었죠? 제가 너무 늦었죠? 입장료 100달러라고? 슬롯머신쟁이 내가 이제 2800달러가 있거든여? 오호어어어 왜 안돼 덕아줘 와 덕아줘 와 에이ㄹㅂ 10이야?! 나 칠르 되게 안좋은데? 개망했다 엄마~~~ 엄마! 아들 망했어! 아들 망했어! 아들 망했어! 아들 망했어! 너! 버스트 아니야 난 히트한다 여기서 난 여기서 히트한다 히트한다 간다 히트한다 한 번 봐줬다고? 히트한다 사나이야 일로와 히트 여러분 저 똥 쌌어요! 똥 쌌어요! 축하해주세요! 한강이 어디야? 한강이 어디야 한강이 아이 죄송합니다 얘 야가들아 이상한 놈이 나 잡으러 온다 이상한 놈이 잡으러 온다 야야! 야 얘 죽여라! 얘 죽여라! 이야아아아 야들아 뭐하냐 뭐하냐 지금 얘네들 가드 뭐해 가드 가드 뭐해 아야들아